해일스님 체제 조계종 9대 교육원이 새로운 진용을 갖췄습니다. 신임 교육원장으로 선출된 해일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육부장의 전 대구보현사 주지 지우스님을 임명했습니다. 이어 상주 용응사 주지 정관스님을 교육국장에 대구 용문사 주지 지만스님을 연수국장에 발탁해 임명장을 전했습니다. 해일스님은 9대 교육원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종단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또 출가자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신임 부국장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.